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총연합 등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의 통합추진위원회가 지난 10일 한자리에 모여 6월 중 통합을 목표로 공동의 대응을 해나갈 것에 합의했습니다. 합의서를 통해서의 기관은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세계연합기관이 조속히 하나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기총과 한기연은 법인 존속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한교총도 법인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는 17일 확대회의를 갖고 통합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11일 오전 열린 교단장회의에서 교단장들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이단 문제 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전날의 합의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앞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대사회 및 대정부를 우리가 기독교계 이름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대성 차원이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는 크게 열겠지만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분명히 옥석을 가려서 일을 해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바로 이어 열린 한기총 임원회에서 주요 임원들은 통합의 형태에 반발하며 한국교회 연합기구의 통합은 한기총 중심의 통합, 곧 이탈한 교단들의 복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상당수가 통합이라는 표현을 복귀 등으로 바꿔야 하며 이와 같은 전제가 우선되지 않는 한 타 기관과의 통합은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또 10일 합의서 작성 때 한기총 대표로 참여했던 통합추진위원장 이태희 목사를 정식으로 추대하는 건도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불발되면서 한기총 내부의 통합 논의는 한 발짝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공방이 그치지 않자 한기총은 결국 임원회를 폐회시키고 추후 다시 모여 논의하기로 결정하는 등 내부적 합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시금 재개된 한국교회의 통합 움직임이 훈풍을 맞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